여자애들 둘이서 술먹는거 여자애들 둘이서 술먹는거 어마아~~ 오랜만이다 야 너 왜 이렇게 이뻐졌어 야 미쳤어 너? 너 사람 완전 뺐지 야 너 완전 야 너 쓰러질거 같애 작대기 같애 미친냐나 너무 저기요 여기 어 매화수 하나하고요 음 샐러드 있잖아요 치킨샐러드 주세요 사이다도 하나 주세요 헉 맛있다 나 고민있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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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나 남자친구가 너무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 집정 헉 진짜 야 좋을때다 얘 한시간 뒤 사진 한장찍자 오늘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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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희 더치페이할게요 5만5천원 나왔으니까 2만5천원 2만5천원 5천원 5천원 내가 될게 남자 뭐할래? 뭐할래? 피시방에 나가 뭐야 피시방에 가냐 주말에 나왔는데 뭐할래? 뭐할래? 할거없어 피시방에 가서 스타에서 한파만 하고 나오자 뭐할래? 뭐할래? 술이랑 먹을래? 술이랑 먹자 야 야 아줌마 여기 소주 하나랑요 안주먹어 먹을래? 오딩탕 오딩탕 야 야 야 야 최근에 여자랑 와 됐다 이 새끼 아우 씨 나 뭐할래? 나이트 나갈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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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는 웨이터 있는데 룸 딱 돈 없지 이 새끼 이거 하 병신놈새 감사합니다.